1. 승급 심사 2. 승급 심사 3. 승급 심사 좀 있으면 승급 심사가 있을 것 같은데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? 승급 심사가 제가 예전에 사방생활 했을 때 많이 경험을 했던 그런 행사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장이 돼가지고 첫 승급 심사라서 그런지 너무 떨려요 진짜. 나름 뭐 준비한다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멘트를 어버어버 할까봐 그게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. 파이팅입니다. 네 파이팅하겠습니다. 선생님 이제 좀 있으면 승급 심사 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? 아이들이 잘 해낼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. 오늘 도와주러 오셨어요? 네. 관원들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네. 너무 단답 아니에요? 노력했으면 잘 할 것 같아요. 혹시 유튜브 보셨어요? 아니요. 왜 안 봤어요? 바빠서 최근에. 엄청 바쁘신 거예요? 네. 나중에 한번 봐주세요. 제가 기다릴게요.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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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